진짜 나를 좋아하나? 처음엔 말도 안 된다면서 보기 시작했는데 어른스럽고... 이수! 뭐해? 여기서? 다정하고... 경훈! 뭐야? 야! 너 뭐하는 거야? 뭐하는 거야? 경훈이 못생겨서. 좋은 것만 보고 살아야 하니까. 나의 걱정해주는 모습을 계속 보다 보니까 좋아졌어. 아니... 콩깍지가 이렇게 씌였다고? 아니... 그 싸가지가 그렇게 각색된다고? 걔가 냉미남이라 그렇지 알고 보면 그렇게 따뜻하다 애가? 아니야. 야! 네가 뭘 몰라서 그러는데? 됐고! 우리 이번 주 토요일에 콘서트 가자. 아빠가 처음 끝났다고 표 끊어졌어. 나 토요일 안 됐는데... 왜? 이 수만 나냐? 아니... 나 대선 청소년 문학생 2차 있는 날이잖아. 아, 맞다! 그거 입상하면 문인창 작가 프리패스 아니야? 대박이다, 진짜! 경훈이 이러다 진짜 완전 스타 작가 되는 거 아니야? 작가님! 사인 좀 해주시면 안 돼요? 야, 사인은 보세요! 어디다 해줄까? 여기다! 거기다? 알았어.